디아크라는 걸그룹인데 우리 상남자 커버했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진짜요? 디아크? 디아크라고 디아크! 디아크! 상남자 커버했다고 다섯 명이네 다섯 명으로 할 수 있나 이거? 오 힘이... 아 되게 세네 재빡신다 남자는 우리보다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와 근데 엄청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야 이걸 다 하시네? 이거 힘 되게 많이 있잖아 아니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신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이 정도 소리 다 중요한 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곱 명이잖아 이분들 다섯 명이고 근데 유성을 되게 잘 맞추신다 모두 연습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러게 몇 달 동안 와우 와우 이거 하네 파업을 하시네 하하하하 이거 안 나네 내 파트라고 하잖아 이거 안 나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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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와우 와우 근데 진짜 아까 말하듯이 우리는 일곱 명인데 이쪽은 다섯 명이잖아 아 풍성이 잘 잘 만드는 그래 형 잘 짜시네 어우 좋네 아우 아이고 석진왕보다 힘이 세신데요? 아 왜? 왜 나를 벗고 넘어지는 거야 지금 지금 약간 힘들어 지금 힘들어 지금 힘들어 지금 몇 번 찍혔어 몇 번 찍혔어 여기 힘들 부분이야 이거 몇 번 찍어서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발을 발을 저렇게 돌려야지 그렇지 아 야 표정이 살아있네 표정이 그러면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아 뭐 우리가 형들 너 하고 싶으면 너희들 아 저희말고 그니까 요 빼고 잘하는 멋있는 우리 민박해 지민이랑 지민이랑 정국이 기도하는 아 아 linear 불 안까지로 아 역시들 Tumbas 쟨 와이엇 디아크 여러분 우선 저희의 상남자 안무를 이렇게 너무 멋있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파워풀하고 멋있게 커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데뷔해서 정말 가요계에서 꼭 승승장구하시고 멋있는 음악과 퍼포먼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!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! 디아크 화이팅! 새우와 주워! 새우와 주워!